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그걸 안했는데 하이퍼 아니 여기도 하이퍼 박무가 없잖아 박무가 될지 모르겠다 어 됐어 아 근데 왜 하이퍼 안찍이는 사람들이 많지 아 바로 들어갑니다 아 아 잠깐만요 키 세팅 잘 못했다 아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됐어 됐어 어이구 아 아 천천히 천천히 쓰읍 아 데미지가 안될거 같은데 아 엑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. . . . . . 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보 오오오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할 것 같았대? 위험해보이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안으로만 들어간다 바꾸러식 나왔으면 좋겠는데? 진위에 깨우는 데 올라와는 데 사라인 부끄러운소 뺏금바 유하는 데 뺏글바 바꾸러 뺏글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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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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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절개 절개 어 왜 살았냐 같은데? 있는가고 사랐죠? 맞은.. 맞은 거 같은데? 아 절개가 안나갔어 물량 먹느라고 왜 살았지 근데 아 구사일생이 있었습니까 아 진짜요? 와.. 이걸 10프로왕일로 살았다고? 아 아우 절개가 물량때문에 자꾸 씹히네요 어우 우 mmm 아우 아우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・ ・ ・ ・ 아우 처음에 너무 죽은게 아깝긴 하네 아 점프가 안됐어 아 너무 아쉽게 죽었는데 아 자꾸 물량 먹느라고 뒤지네 아 깼던데 아 이걸 또 챙겨서 먹어줘야지 아우 위험했어 컵을 조각 14개 해서 아 11개를 먹었군요 아 아쉽게 먹겠구만 아 그렇지 아 수공은 270만에 유니온은 2719 아 경험치로 했었군요 아까전에 상기 구사일생 때문이요 아 그러네 은월 아이템 아이템이 9%짜리 테네브리스 9%에 고기환이 2피야 68축 발트 이츠베 이츠베 올테사일 15% 안작 6% 5% 아 맥럭 9% AD 07 5% 9% 9% 4에 31 4.. 4에 36 금혼작 같은거 되어있는 12 12 5에 36 6 프레일럭 12 아 AD 2줄 84 초 17성 4에 4 아니 뭔가 템이 천차만별이네 5에 30 9% 4에 20 7 3 21 5 출구 아 오케이 아 아이글 껴줬었지 대아시더스 12% 5에 35 엠블렘 0 9% 럭 9% 보조 럭럭공 망토 9% 7 8에 55 7 4 28 어 완작되어있는거 같은데 어 스라벨 아 스라벨 아 한번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주인분 만족하셨습니까 아 엄청난 컨트롤을 보았습니다 아 다음번에 깨실수 있겠습니까 아직 개손으로 무리일것 같습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다음 스펙은 어떻게 올리시나요 아 일단 섀도우는 그 사냥하면서 레소 파밍용으로 쓰려고 딱히 스펙업은 많이 안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 해적 힘해적을 준비중이시군요 맞습니까 아 지금 바이퍼 220 찍으려고 템 세팅 중인데 네네 바이퍼 220 찍어놓고 캐논슈터로 자전해서 루시드 그 잡목격수 그거로 해놓은 다음에 이제 해적템은 은월로 옮겨서 은월로 복해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잡목격수를 굳이 하려고 루시드를 간다고요? 그 소울조각이라도 그냥 먹어가지고 한번 위루시드 한번 천천히 노려보려고 합니다 아 그걸 노리기 위해서 루시드를 가신다고 맞습니까 소울조각 한번 먹겠다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근데 템을 두 줄씩 맞춥니까 어차피 은월본캐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바이퍼 220 찍으면 템 다 옮기려고 합니다 굉장히 안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비효율적입니다 하하하 아 근데 하기에는 또 아니 은월로 보조로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어 데미안 보조말입니까 바인드하고 뭐가있지요 은월이 분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하하 하하하 아니 은월도 뭐 스펙이 오르면은 보스에 상위보스도 같이 가긴 가겠지만 그냥 따로 은월로 공캐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하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가 메인딜러입니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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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월은 서브딜런데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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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섀도우는 메소버리용이고 캐논슈터는 루시드 잡몸용이고 본캐는 은은얼 맞습니까? 많이 투자 안하려고 이것저것 손대려고 준비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뭐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? 목적에 따라 좀 다르겠지 목적이 뭡니까 돈입니까? 목적은 솔직히 메이플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그냥 메이플로 돈을 벌어서 메이플템을 맞추는게 목적이지요 크롬 섀도우메액 100을 맞추고 선영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메이플도 천천히 좀 하고 아웩 한줄을 더 땡기고 싶은데 아직 돈이 돈이 지금 그게 안됩니다 아웩이 필요하긴 하겠군요 지금 이 아웩이 없으니까요 예 지금 쓸심이랑 음 귀걸이로 하나 땡겨도 제외까지 빨아도 아직 좀 부족해서 아웩이 20 아웩이 20에 아웩이 20 50 70 아 그럼 심알바를 쓰면 딱 70%가 되겠군요 아 심알바가 돈 아깝습니다 저 경험치는 필요 없습니다 아 심알바가 그만큼 금액이 나옵니다 투자 금액이죠 아 그것도 아깝습니다 아니 분전보다 더 나온다니까요 아니 분전보다 더 나온다니까요 어차피 템은 쓰다가 팔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아깝습니다 그리고 이지식을 가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아 그건 맞지요 아 아이길 67%를 맞춰야 되니까 예 그 그것도 이제 계산해서 돌려주신 영상도 잘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예 딱히 없습니다 아 다음에 삶이 여유로워지면 한번 만나시지요 삶이 여유로워지면 말입니까 예예 아 만나주십니까 바쁘신거 아닙니까 아 현재 지금 말랩씩느라 바빠서 지금은 안됩니다 아 아 신청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 뭐라고 하신겁니까 아 신청 고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